이곳은 콘서트 포스터 차례나이고요 안녕 안녕 안녕, 너 이름 뭐니? 난 밤이라고 해. 밤마다 메이크업 했어. 이거 먹으면 안 돼. 형이 좀 크다, 얘. 밥 많이 먹구나? 어? 오늘 3시간이? 나도 3시간 돼. 이 형 국물 먹을 때 국밥 세게 먹어. 너도 개밥. 세 그릇 뭐니? 하나, 둘, 둘, 셋. 뭐라? 예. 죄송해요, 그래. 아, 강아지가 진짜 좋아. 나. 이리 와봐. 일로와! 아이구. 앉아. 대박. 저는 많이 좋아하나 봐. 그, 강아지 키우는 저랑한테 한 말을 해줄 수 있어요. 만약에 강아지 키우면 끝까지 키워주세요. 안녕 고양이가 아니라서 그거 안 좋아해 뭐라고? 강아지는 고양이 아니라서 이런 거 스파이더맨? 오늘은 스케줄 여덟시에 시작해서 열곱시에 퇴근하지 퇴근하지 집에 가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레스피링 퇴근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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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며칠 전에 드림콘서트를 했어요 근데 초등학교 애들이 갑자기 막 하트 사랑해요 너무 귀여운 거 있죠 갑자기 귀여운 어린애들이 우지형 보고 귀여워 우지 귀여워 그러는데 디노가 옆에서 그러고 갑자기 차에 탔어요 디노가 같이 한 시간만 있어봐라 같이 한 시간만 있어봐라 요즘 디노가 되게 재밌어요 디노 미쳤어 디노 일화 아주 장난 아니에요 원우가 디노한테 장난을 많이 치는데 야 디노야 너 이렇게 할 거면 나랑 같이 방 쓸 생각 죽어도 하지마 이렇게 얘기해 디노가 네 원우가 야 형이 이런 말하면 너 서운하지 않냐 네 안 서운하다 원우가 오늘 타겟은 디노 너다 네 네 약간 어련하시겠어요 네 그래요 네 그러든지 말든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탁구 방송을 한번 해볼까요? 탁구 방송 좋죠 제가 탁구 실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는 또 약간 이 멋이 있죠 손 돌리는 게 다르네요 그렇죠 와 보수는 달라요 보수는 달라요 가사 호연 너 한 번만 치고 줄게 한 번만 치고 줄게 한 번만 치고 줄게 공 저길로 날려버려 노란 모 timber 그거야겠다 정말 주인 Laura 야 갔어 내가 약간 노린 것 같은데요? 이우 부수한 것 같은데 아메리카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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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E 아메리카노! 여기 실패하면 형 쳤어요. 시작! 아메리카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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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기 촬영이 거의 다 끝났습니다. 이제 샤라우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멋있게 포스터 촬영했으니까요.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많이 예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